여기는 삿보로역, 오늘은 비에이 역으로 가서 겨울 풍경을 구경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특급열차를 타고 아사이카와역까지 이동 후 일반 전철을 타고 비에이 역까지 갈 거예요. 이 시각 세계는 이 시각 세계의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집중 3호 아사히카웨기 너무 배가 고파서 열차 출발 전에 에키벤을 열었어요. 솥밥 도시락 이름 그대로 플라스틱으로 솥을 잘 재현해놨네요. 후카이도산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아침 식사로는 조금 헤비할 수도 있지만 세 가지 고기 모두 부드러운 편에 개인적으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A의 유명 겨울 풍경은 외진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단체버스나 렌트카, 관광택시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BA 관광택시를 예약했습니다. 예약해둔 시간까지는 BA역 주변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BA의 유명 겨울 풍경을 구경하기로 했어요. 2시간 패치워크 겨울 코스를 예약했는데요. 마지막에 아사이카와 동물원에서 내려주시는 코스를 추가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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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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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